이번 시간 기본서 25페이지 중계대상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용어정이 시험에 한 번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중계대상물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별표 하시고요 중계대상물 중계할 수 있는 대상물 이 말인데요 자 중계대상물은 첫 번째 토지가 있고요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재산권 및 물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중계대상물입니다 우리 기본서 25페이지 메뉴에 박스에 이렇게 법조문 시행령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시험에는 이 법조문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어렵죠 공중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어정이와 중계대상물입니다 총칙입니다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토지라고만 되어 있지만 모든 토지가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중계를 하려면 소개를 하려면 일단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국가 소유부동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부동산은 즉 국유재산은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중계상물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계대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체굴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체굴 건은 국가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만이 광물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소유임으로 중계상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포락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물속에 잠긴 토지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게 포락지인데 포락지 중계상물이 될 수 없고요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국가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계대상물이 될 수 없다 개인 땅이어야 합니다 개인 땅이면 32회 시험에 출제되는데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지목이 양어장이든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모전지역 모든 용도지역, 지구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가압류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 중계상물 되죠 사법상, 공법상 행위 제한만 될 뿐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계상물이 되려면 일단 거래의 대상이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요 이것도 어려운데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민법상 건축물 건축물은 건축법에는 건축법에는 지붕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민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이 세 개가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건축법에는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주유소에 주유하면 세차해 주는 기계 있죠 이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왜? 주 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돼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계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내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중계대상물이다 그러나 이제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계대상물이 아니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계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돼야 된다 원칙적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만 중계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데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계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이런 것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 주의 예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이나 둘 다 중계대상물이 되고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저당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저당이라고 하고요 저당권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권리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네 일물 일권주의 예외라는 말은 임목이 있으면 임목이 여러개가 있으면 이걸 등기를 하게 되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부지 건물 공업소유권 이런게 있다면 이것을 공장재단으로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재단 목록을 작성해서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거래 대상이 될 뿐이지 공장부지만 건물만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계대상물이 되지도 않습니다 용어정위권만 중계대상물이 가장 어려운데 바로 그러면 우리 기본서 33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계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계상물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위제한을 받는 것 등입니다 사인 개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중공허가를 받은 매립지 중공허가 받으면 개인 땅이니까 중계상물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만약에 바다를 매립했다면 중계상물이 아닐 겁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중공허가 받은 매립지는 중계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라 하더라도 사도 개인 도로 지금 기본서 3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사도 개인 도로는 중계상물이 됩니다 그러나 공도 국도 지방도 이런 거는 중계상물이 안 되겠죠 개인 도로는 되고 국가 도로나 지자체 도로는 중계상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게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재앙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가첩은 가압류된 토지 모든 용도지역지구구역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첩은 가등기된 거 그 다음에 양어장 지목이 양어장이든 전답 가수원이든 목장용지든 모든 용도지역지구구역 그 다음에 지목과 상관없이 전부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땅이면 중계상물이 됩니다 가압류 가첩은 등기됐다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나중에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유치권 양도 이런 것도 중계대상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중계상물이 아닌 것이 있는데요 공시방법을 갖추었으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 있는데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건 어업건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래는 가능한데요 중계대상물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꼭 개업공개사만이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중계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고자동차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개업공개사가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것은 중계해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계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중계대상물이라고 하고요 중계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아예 중계 개입 여지가 없는 것도 있죠 국유재산은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거래가 가능하다면 중계상물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계를 자 거래가 불가능한 것 그게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무주 토지 무주 토지 주인 없는 토지 그 다음에 공도 미채굴광물 호수 공원 바다 지정하천구역 사건 소멸된 포락지 이런 것은 중계상물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옛날 잡종재산이라고 부르던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하죠 일반재산은 매각은 가능하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계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은 중계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개입여지가 없는 것인데요 경매 공매 공룡수용 상속 승여 기부채납 환매 이 자체는 중계개입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경매 신청 기입등기 된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건 중계상물 됩니다 경매 그 자체는 중계개입여지가 없죠 법원에서 실시하니까 그러나 경매 신청 기입등기 되어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사가지고 경매 절차를 빚다 갚고 취소시킬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경매 자체는 중계개입여지가 없지만 경매 신청 기입등기 된 부동산은 중계상물입니다 상속 승여 그 자체 상속은 죽으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잖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는데 법률 행위는 계약이기 때문에 중계개입여지가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중계개입여지가 없잖아요 상속 이런 거 경매 마찬가지죠 승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여는 계약인데 이거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승여의 성질상 중계개입여지가 없습니다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데 계약공개사가 둘째 자식한테 승여하도록 중계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죠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교회에다가 기부채납 기부하는 거 이런 거 중계개입여지가 없습니다 기부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환매는 다시 사는 건데요 다시 사는 환매는 환매권자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환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개입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대상이 아닌 권리인데요 점유권 질권 법정지상권 성립 점유권이라는 건 점유의 성질상 가지고 있는 게 점유죠 그래서 점유나 점유권은 중계상권리라고 보기 어렵고요 질권은 동산권리 질권이기 때문에 중계상물이 아니고요 법정지상권 법정이라는 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중계개입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중계개입여지가 없다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저당권은 중계상권리인데 법정지상권 성립은 중계개입여지가 없습니다 법률기직권이라는 것도 이건 중계개입여지가 없습니다 법률기직권은 20년 이상 법률을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법률기직권을 시효치득을 하는데 이 시효치득의 대상은 종손입니다 종손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임으로 중계개입여지가 없다 차남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법률기직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일신전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하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하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LH에서 하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기세입자가 나가려면 중계사무소에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LH에다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LH가 새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여기 입주하려면 소득 같은 게 낮아야 되죠 그래서 중계대상 권리가 아니라고 일신전속 한 사람에게만 전속되는 임차권은 그 다음에 영업권 영업권 저작권 이런 거는 중계산 권리가 아니면 이거는 저작권 양도하는 거는 꼭 개업공개사만이 중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기본서 34페이지에는 문제가 있고요 35페이지에는 또 OX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를 풀어봐야만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기출문제 지문이거든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34번 기본서 34번에 있는 이러한 문제의 유형이 32회 시험에 1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박서형 문제가 자 그러면 중계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피분양자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수분양자는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 피분양자는 분양당한 사람 적분양받은 사람이 똑같은 말입니다 피분양자 수분양자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특정 동호수 특정된 미래의 건축물 여기 아까 건축물 미래의 건축물도 분양권 특정된 것은 중계산물 된다고 했죠 기억은 중계산물 되고요 리언 영업용 건물의 비품 소위 이게 권리금이잖아요 비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있죠 권리금은 중계산물이 아닙니다 디귿 리언은 시설권리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디귿은 영업권리금입니다 중계산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소위 대토건인데요 신도시 개발을 신도시 개발을 하면 대토건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현금 보상 대신에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인데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를 대토건 이라고 합니다 대토건 따라서 대토건은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계 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기본서 38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